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전고채 배터리 관련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앞서서 우리가 작년 작년이었습니다 2021년도 4월달에 했던 방송에서 큰 인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부를 한번 해봤었구요 최근에 2차전지 국산화 관련해서 또 전고채 배터리 2탄을 또 했는데 단기간에 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8월 29일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기 또 소개해드렸던 뭐 금양이라든지 이수학 또 미련화 이런 기업들이 또 한 번 더 강화 상승을 좀 보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탄으로 우리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했는데 뭐 그 밑에 댓글로도 미리 좀 얘기해 주시지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7월달에 했던 내용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서 또 9월달에 1월 9월 1일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번에 한 번 더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고채 배터리 2차전지 소재 국산화에 대한 3탄으로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에 대한 종목군들이 움직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시겠는데요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기본 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현재 2차전지라는 크게 4요소죠 2차전지에 대한 요소 조건을 보면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것이 이제 2차전지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활하게 이동을 돕는 매개체인데 그것이 전해액인 것은 액체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전고채라고 하죠 그걸 이제 고체에 대한 부분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고채라고 하죠 그래서 전해질, 전해질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동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양극재, 음극,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를 4가지 구성요소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2017년부터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면 최근에 좀 더 소재 관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인 안건으로 들어가서 알루미늄 첨가제라든지 활물질 라든지 또는 도전재가 어떻고 바인더가 어떻고 지금도 순산한 리튬이 어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소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최근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 세부적인 트렌드가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자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장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2023년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은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 60% 까지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80% 까지 해야 되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 20% 단위까지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부품주에 대한 비중도 마찬가지에요 50% 그 2023년까지 부품에 대한 부분을 50% 까지 맞춰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단위 안에서 종목군대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지금 했던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유수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적자를 이루었느냐 우리는 이제 앞서서 매매를 했고 그죠 이슈를 선점했던 거고 이제 이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중 무역에 대한 적자가 제가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 때문에 적자가 심해졌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도 나오는 것이 2020년도에는 적자 폭이 25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가 되고 57억 원 늘어났고 지금 최근에 62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모지 경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출 금액이 늘어날수록 일본 경제가 좋아졌죠 왜냐하면 원재료를 일본에서 공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냈던 것이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였어요 그것이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이어지는 양상들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펠리콘 경제를 바꾸자 이것이 이제 목표였다면 지금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원재료를 대부분 다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해야 되고 해야지만 미국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가 천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환율이 지금 현재처럼 원화 약속이 더욱 더 심해지면 천만원 차이가 아니라 천백만원, 천이백만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고 여기 나오는 전구체라는 것은 니켈, 코발트, 망강 같은 것들이 전구체로 갑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수산화 리튬, 리튬 관련 주가 금량이었죠 이런 종목분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냉장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년까지 이걸 맞춰야 되는데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지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움직인다고? 바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리사이클링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금속에 대한 소재가 환원율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가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끼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라도 땡겨서 써야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전구체 수산 리튬 관련된 종목분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소재, 신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전구체 배터리까지도 움직임이 나오면서 종목분들이 대한 움직임, 상승폭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들 안에서 이제 이수화학 같은 기업들이 달려갔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소재에 대한 국산화로 금량이란 미래를 중요하다고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하단에 나올 웰크론 한텍 같은 기업들은 앞서서 이제 또다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엮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기업들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끝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산 원재료를 안 써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국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자 니켈 니켈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 여기에서는 베네핏이 좀 더 갈 수 있겠다 자 지금은 니켈이나 구리나 또는 지금 뭐 전구채나 대부분 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했잖아 이것들이 적자에 대한 주범이란 얘기 그럼 이런 적자에 대한 주범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니켈도 매드인 코리아가 되어줘야 되고 CU, 구리도 매드인 코리아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니켈이나 또는 이제 망간 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코발트 같은 것들도 최대한 매드인 코리아로 맞춰보자는 거죠 맞춰보자 그러면 이걸 맞출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은 이제 패배터리고 나머지는 또 광산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 자체가 벌어지면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현재도 드러나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패배터리 관련해서 삼총사가 있다 했어요 자 고리아연, 승인하이텍, 한화기술 요거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 주도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고 자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 번씩 다 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기업들도 있다고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이런 기업들 영아테크나 웰콜한텍, 두산 에너빌리티, 세비케 이런 것들이 추세적 상승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자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습니다 움직임을 보인다 파워로이스도 그렇고요 다들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이쪽에 트랜그 계속 돌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오늘은 한 발짝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양극재 소재에 따른 배터리 분류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삼성 SDI가 주로 NCM이나 NCA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에요 자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입니다 자 삼성 SDI 쪽에서는 이걸로 많이 밀었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쪽으로 많이 밀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이제 NCMA 쪽으로 교집합이 형성되고 있다 자 A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거기에 출력 성능이 올라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NCA를 썼던 건데 NCMA를 쓰게 되면 배터리 수명도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출력까지도 올릴 수 있다 배터리 수명을 늘린 것은 M입니다 망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코발트고요 니켈이죠 자 그럼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봐야 되는 것은 자 우리나라는 LFP 배터리는 어차피 중국 쪽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들 못 쫓아갑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이쪽인데 이쪽에 대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일단 니켈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 코발트 관련된 종목도 봐야 되고 망간 관련된 종목도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도 반드시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이슈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시장은 이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지 않은 광물 관련주들 니켈 관련주라든지 니켈 관련지 뭐가 있어요 자 고려아인이라든지 또는 케이지 케미칼 예전에 한 번씩 다 올랐다 그죠 또 그만큼 그런 종목 매매를 했었고 추천해 드렸고 그리고 망간 관련지 봐야 돼요 망간 뭐가 있습니까 광수에서 해야 되겠다 태경산업 같은 기업들이 또다시 한번 더 시세가 올 수 있다 리티움 알루미늄 관련된지 다들 아시죠 조율알미늄이나 또는 삼알미늄 이런 기업들도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구리 동박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구리 가격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다시 한번 더 동박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체 배터리 3탄 폐배터리 2탄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왔던 종목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워낙 약세 기조가 심하고 글로벌 불확실성도 있고 국내에서도 수입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당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지만 또 이런 이슈가 있는 쪽에 대한 매기세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이슈를 선점하셔서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해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방송사 1위 이후에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봐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좀 더 좋은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vol Marty 감사합니다.